심지어 목사가 JMS 소속인데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JMS 목사라는 정체성과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이라는 정체성이 충돌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거냐면 저희 PD수척 게시판에 글든이 올라왔는데 약간 좀 잔인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영 칼로 회를 떠서 389조각 내도 무죄 칼로 회를 떠서 조각을 내겠다? 김도영 회떠서 중요 부위 칼로 썰어 10등분 하자 라는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추위를 지켜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언어가 쓰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가 테러 사건을 직접 겪기도 했고 작년에 아내분 변호사 사무실로 신도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방금 들으신 대목은 일부 JMS 신도들이 JMS 반대단체를 운영하는 김도영 교수에게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CBS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 넷플릭스 다큐죠. 나는 신이다의 조석영, 조성현 PD가 출연해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이 다큐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JMS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이 JMS 본부라고 하죠. 본부가 있는 충남 금산의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오늘 시사인의 주하은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관련 보도를 내신 분이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인 주하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사실 궁금한 게 충남 금산이라는 지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지금 JMS 교주 정명석 얘기와 같이 엮여져서 나오고 있는 건지. 일단 충남 금산군 진산면이라는 되게 시골 동네인데요. 그것이 이제 교주 정명석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고향. 네. 그래서 정명석이 자신의 고향에다가 자신들은 자연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월명동 수련원을 진산면에 만들었고요. 그러면서부터 금산과 이제 JMS의 관계가 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사실 저희도 시사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JMS 관련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이제 회사 선배 지인분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금산 살고 있는데 금산에선 JMS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보가 왔네요. 네. 제보로 시작을 해서 사실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도 본 취재 전에 이제 예비 취재를 갔었는데 가서 지역 주민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식 취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금산에 JMS 신자들이 많고 수련원까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명석의 고향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금산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자기의 종교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다만 제가 지역에서 이제 주민분들께 계속 이제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시냐. 그런데 모든 분들이 3천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주민분들이. 네. 서로 관계가 없는 주민분들인데도 계속 3천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천명이라는 숫자가 주민들께서 체감하시는 JMS 영향력의 크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금산군의 인구가 한 지금 5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 15명 중에 한 명은 JMS 신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분들은. 네. 그렇죠. 주민들 일상생활에 그러면 뭐 가게를 갈 때도 그렇고 이용을 하다가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JMS 신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한 취재원 말에 따르면 그 취재원이 이제 운동 강습 전에 이제 몸을 풀고 있었대요. 이제 그 몸을 풀면서 지인들하고 같이 정명석을 좀 험담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이미 성폭력 관련한 이제 10년형을 받았던 상태였으니까 험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같은 수강생께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몸을 풀고 계시더래요. 보통 이제 전에 수업 전에 같이 잡담도 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혼자 한쪽에 있길래 혹시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JMS 신자다 이러면서 우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도라고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분이 신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전 취재를 갔을 때 제임스 신자를 한 분을 만났어요. 이게 제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은 취재원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많은 지전을 만나고 싶으니까 어떤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그 행사를 주도하신 분께서 여기에 제임스 신자분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관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요. 구별하지 못하고 그 말인즉슨 제가 금산에서 취재를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분들 누구 주시는지 간에 그 안에 제임스 신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구별법이 나오기도 했어요. 신자 구별법이라고 해서 메신저 프로필을 확인해라. 거기에 R이나 316 이런 글자가 써있으면 신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구별법이 따로 없었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 사람의 집을 가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다. 그런데 다만 집에 가보면 뭔가 제임스와 관련한 그쪽 입장에서 성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자영업을 하는 제임스 신자의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구별법이라고도 인터넷에 종종 알려져 있는데 정명석의 글씨체로 간판을 써놓기도 해요. 간판 자체가 글씨체가 정명석 교주의 글씨체인?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그런 글씨체를 보셨나요? 간판에서? 사실 금산에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듣고 갔는데 금산읍, 금산의 중심지가 금산읍인데 금산읍에 가보면 지금은 거의 저는 한 개도 못 봤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나는 신이다가 워낙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제임스에 관한 시선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간판을 주로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그 정도로 숨어있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 금산이라는 지역 안에 신도들이 많이 있는 건데 거기도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학교 안에도 신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임스 신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금산이라는 지역사회에는 점점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임스 신자의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정명석이 단인 초등학교라고 알려진 어떤 초등학교의 교사, 과거 교사였던 분을 만났는데요. 그 초등학교도 금산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산 진산에 있는 초등학교죠.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다닐 때 아이들의 한 70% 정도가 제임스 신자의 아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부모 중에 70%가 제임스 신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감도 듣는데요. 네, 아무래도 계속 만약에 지금처럼 이주를 해온다면 이제 제임스 신자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올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임스 교사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같은 선생님, 취재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본인이 근무를 하실 때 선생님의 절반 가까이, 절반 넘게가 제임스 신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임스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보통 이러면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도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난 어떤 취재원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학부모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괜히 제임스 신도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제임스 성도인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자기가 위장전입이 불법인 걸 아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그 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데 또 이번 보도하신 내용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제임스 목사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학교에도 신자들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 목사가 제임스 소속인데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잠깐 나왔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얘기인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제 2000년대 중반쯤에 제임스 목사로 활동했었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금산의 어떤 모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데 이게 왜냐하면 교주 자체가 지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 그런 교주를 따르는 목사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당사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도 질문을 보내고 이제 통화로도 질문을 했는데 그분께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임스 목사가 맞느냐라는 예 아니오의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또 자기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뭐 따로 더 나온 내용은 없었나요?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다시 계속 통화를 해서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왜 답을 하지 못하냐. 저희가 보기에는 제임스 목사라는 정책성과 성폭력 상담센터 소장이라는 정책성이 충돌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히려 자신의 이제 상담센터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는 게 지금 성폭력 상담센터의 내담자로 계시는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보도를 하지 않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들이 사실 이런 사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이 지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금산군청에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됐고요. 예산 지원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작년이죠. 2022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여기가 제임스 목사가 운영을 하는 곳이다 이걸 알고 지원을 한 건가요? 뭔가요? 저희도 그거에 관해서 군청에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군청 직원분께서 담당자분의 말씀으로는 그분이 제임스 신도라는 얘기는 자기도 들었다. 알고 있었네요. 다만 목사인 줄은 몰랐고 그리고 아무리 개인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제임스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궁금해요. 하람님이 제임스 신도가 아닌 금산 주민들은 지금 제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성폭력 상담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제임스 신자가 아닌 모든 금산 군민이 제임스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요. 제가 금산에서 직접 만나본 지역에서 직접 만나본 주민들은 사실 복잡한 심경을 좀 내비치긴 했습니다. 복잡하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금산구는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거든요. 지난 13년간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반절이나 돼요. 전체 청년 인구의 반절이 13년 동안 빠져나갔어요. 청년이 많이 없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심지어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어떤 고학력자들이 제임스 로 제임스 를 따라서 이제 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또 좋은 일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금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고학력자 젊은 고학력자들이 필요한 업종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복지 부분에도 되게 많이 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요양 관련한 어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쪽에도 되게 많이 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면 어떤 강좌나 이런 걸 진행하는 거예요?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 강좌나 같은 거 좀 많이 열고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신자들이 어떤 문화 강좌 강사로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직접 그 강좌를 들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신 건데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픈 이야기인데요. 어떤 취재형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제임스 로 농담을 한다. 농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왜 서로 너 못생겼다 나도 못생겼다 이렇게 뭐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너는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제임스 가고 싶어도 못 갈 걸 이런 식으로까지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장사가 안 되면 저희는 직장인들은 만약에 월급이 너무 슬프다 그러면 로또 사야 되나 이런 말을 말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냥 해보면 말이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나 제임스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자들이 혹시나 더 팔아줄지 모르니 제임스라도 가야 되나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농담의 소재가 전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고 이제 피부로 체감하는 일이면 그게 농담 속에도 스며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혼자 하면 농담이 아니잖아요.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서로 이미 이제 제임스가 금산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일산에 많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취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있을까요?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제임스가 어떤 정치계에도 꽤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제보를 들었습니다. 정치계? 네. 아무래도 지역 5만 명 중에 3천 명이면 사실 유권자로서는 되게 큰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3천 명을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가진 표라고 본다면 지역 정치인들한테 넘쳐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사이에서 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임스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 정치인들에게 컨택을 한 경우들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이 취재 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무엇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끝까지 취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와 그 지역의 정치계와 관련해서 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들어볼게요. 제임스 수련원이 있는 금산 지역에서 좀 복잡한 속내를 취재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시사인의 주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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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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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